질서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이런 데서 검사단을 하라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시켜야 되는데 제일 학과를 사니까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. 잘 말씀해요. 저는 성남일보 사장님 감사드리고요. 또 우리 서울예가의 우리 이경수 회장님 존경하고요. 또 수험기복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다 세상에서 젊음이 최고더라고요. 제가 여러 번 했듯이 젊음을 믿죠. 네. 그겁니다. 아시죠? 아시는 분들은 소리를 크게 자 여기도 같이 합니다. 우리의 젊음을 해야 잔을 들으라 합니다. 젊음을 위하여 자 우리의 젊음을 나만 하는 거야. 그 다음에 잔을 들으라를 받쳐야죠. 아 맞아 맞아. 알겠습니다.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으라 젊음을 어 소리가 다르다. 소리가 다르다. 소리가 다르다. 소리가 다르다.